소만두기 세트 메뉴 있고 여기 이제 메인 피자도 있고요 간단한 사이드 메뉴랑 샐러드도 있어요 음료수들도 이렇게 있고 와인도 있고요 지금 SNS 인증 사진 하면 음료도 따로 준대요 도토리묵도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다 배고파에서 주문한 사이드 메뉴랑 샐러드 샐러드 뱅에 찍어서 마셔러드 가시는 사이드 메뉴랑 샐러드 샐러드 뱅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한 사이드 메뉴랑 샐러드 알리오 올리오 여기가 스테이크 저희는 커플세트를 시켜가지고 커플세트에 이렇게 두 개가 다 있어요 파스타는 알아서 선택하는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어디서 이제는 매콤한 광고 저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었어요 제가 왔는데 이제 또 또 그 그는 매콤하니 저한테는 마찬가지로 매콤하니 아직도 매콤한 고소하고 매콤한 고소하고 매콤한 고소하고 매콤하니 매콤한 고소한 고소한 고소 매콤한 고소한 고소 음 2 으 으 으 미디어올리 바로 그 첫 번째 를 시켜먹고, 나는 시원하게 식사하는 중 이곳에서 수출을 준비했어요 이것은 사과가 있는 배로 음식을 방에 끓는 중 이곳에서 음식을 먹은 후 집에서 식사하는 중 퀄리티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데이트 포장 같은 걸로도 많이 오면 좋을 것 같고 가격대도 나쁘지 않아도 이렇게 먹었는데 차만 3천원 정도 나와서 저렴하게 맛있는 파스타랑 스테이크 먹고 싶은데 여기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